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당하지 않습니까 인생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본인이 정신을 못 차리면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농객이 2022년 또는 세계사 문명사에서 전체주의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칼럼을 썼는데 이 농객이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 586세대 농객인 입에서 전체주의와의 대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586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 보니까 이광호라는 분이네요 현재는 한국국가전략포럼연구위원이고 월간조선의 고정기구를 하신 모양입니다 2022년은 국내외에서 전체주의와의 대결이 시작된 해다 이광호 1963년생이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전 대통령 비서실 공보행정관은 미래한국편집위원회니까 상당히 우파적 섹재가 강한 386세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공상당 대회에서 후진타우 전 주석의 강제 대장은 화평굴기 시대의 마감을 알리는 상징이다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대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경쟁과 대립의 선을 넘었었다 한반도는 대륙전체주의 문명과 해양자유민주 문명이 격돌한 최전선의 하나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계사적 관점인 거죠 문명적 인연적 가치의 충돌과 시진핑 푸틴과 서부자유민주주의에 맞서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586운동권 세대에 속한 1963년 시행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2022년은 그런 국외적으로 전체주의와의 대결이 시작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체제 전독을 통해 가지고 전체주의 길 친중의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도전은 이미 2017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촛불까지 연결이 되겠죠 2017년은 바로 대통령 선거를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첫 해이기 때문에 저는 국내적으로 전체주의와의 시작은 2017년이 시작점이고 국외적으로는 지금 이강호 연구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2022년이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글을 참 만나기가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한국민들은 언젠가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분 말씀은 지난 11월 4일 주사바 핵심문자 한 명이 종북 인터넷 매체인 자주시보의 제2차 남조선 해방전쟁에 임박했다는 글을 기구한 사실이 도착됐다 북한은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모두 갖추어 6.25에 이어서 제2차 남조선 해방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을 가지고 미국 본토에 대해서 전략핵 공격 능력을 갖게 되었고 과함이라든지 일본의 이런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군의 정파병력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그 부분을 강조한다 미국은 함부로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아마 자주신도에 실린 겁니다 그다음 이런 시각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대륙전체주의 문명과 해양자유민주주의 문명 격돌의 최전선에 한하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다 1948년도 재헌의회가 출발할 때부터 국회 내에 공상당의 사주를 받은 불확치 사건들이 일어났고 국회가 개원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음에 이런 나온 것이 바로 외국군 철군 주장이 100여 명이 이런 국회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의안으로 이렇게 상정이 될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좌익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이라는 것은 1948년부터 시작돼서 7, 80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2017년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탈락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특교수를 빼앗아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같은 수만큼을 당선시켜야 될 후보의 표를 더하는 이를 소위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1948년도 재헌의회로부터 시작된 좌익들에 의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전복활동이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어져 오는 겁니다 북한 핵배가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겠다 이런 데는 결의계가 없으면 언젠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1년 전 5.26 당시의 공략인 반공택시의 강화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공고의 함은 지나간 옛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제적으로 자유민주지원과의 결속을 강화해야 되고 내적으로는 전체주의 진영과 결탁하려는 재앙세력 내부의 적들을 제압해야 된다 내부의 적들이 선거를 뭡니까 강탈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다 입을 다물고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검찰총장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 절반은 나라가 망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공 박사님 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 소프트한 방법이 선거를 도덕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도덕질된 것이 다 밝혀졌고 공병호 tv와 제야전문가는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간 모든 선거를 정밀 분석해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도 여러분들 지방선거까지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선거를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역구와 선거의 특성과 후보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조작감만 달리한 거죠 그걸 다 밝혀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국가의 수사기관들이 전혀 담당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제야전문가가 일목요연하게 선거사기 전모를 다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뭡니까 무슨 뭐 북한의 사주를 받은 용공 세력을 다 단속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거가 갖고 있는 위험이라든지 그 사악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세상 사이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하는 것이 뭡니까 1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그것만 다른 것이죠 전체주의 세력이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는 시도 내부의 적들과 결탁해가지고 나온 것이 선거 부정인 겁니다 그거를 배부르고 등 따시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평화가 계속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자유를 쟁취한 기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해방이라는 것도 다 2차 세계대전의 끝으로 미군이 선물한 것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전체주의 진영과 결탁하려는 재앙세력을 제압해야 된다 이게 1963년생 이강호 이 세대에서 나온 것이 너무나 반갑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이념적 병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명적 가치는 단시간에는 무너지지 않지만 곧바로 회복되지도 않는다 정교적 교육에 엄청난 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죠 현재 30대 40대의 무관심도 저는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도 무너지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물질이 나오는 거죠 호암 이병철이나 이런 분들이 정신이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사업 보국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킨다 이런 생각이 뭐죠 자기의 사적 이익과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반도체라는 그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체를 남긴 거죠 그러나 조육이 장악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얼추 절반 정도 넘어갔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지전을 이야기하게 되면 절반 정도가 넘어간 겁니다 자유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고 수호하는 시민운동을 강력하고 끊기게 펼쳐야 된다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지구전의 각오가 필요하다 중요한 지점을 하나씩 되찾아오는 진지전이 돼야 될 것이다 이강호 씨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화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교육계가 그렇고 노동단체가 그렇고 요즘에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신들의 몸에 잘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 지금 저는 여러분들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선거사기에 침묵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다시 조선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시 조선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전체주의율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국가보다도 자유문명적 여러분들 가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풍요로움이 사람들을 다 스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을 그냥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참 잘 썼네요 여기 헤리티지 재단의 비서실장을 하신 분 말씀은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을 보냈습니다 자유를 지켜서 수호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던 아기든 상관없이 또 좌파 우파를 넘어서 한국 역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아래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수상에서 자유를 자주 언급한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거죠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헤리티지 재단의 리서치 젠터의 앤슨이 킴 같은 사람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아주 뭐죠 치명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 선거가 거의 도덕질을 당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도덕질을 당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될 그 질곡의 세월 예종의 세월 노예의 세월이 얼마나 참담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처리지 않으면 또 당한 겁니다 내부의 적들은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교육을 정확했고 그 교육을 통해서 20년 정도 젊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엄청난 네거티브 효과를 끼쳤고 급기야는 2017년부터 뭡니까 바로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해설은 필요 없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거의 없는 겁니다 망한 겁니다 거의 그 범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수사를 담당해야 될 공적기관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망한 겁니다 나라가 그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검찰 특수동 출신의 신임 대통령이 미동도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의 적들은 이미 진지전으로 따지게 되면 수많은 결정적인 포스트를 다 장악을 한 겁니다 내부의 적들은 결정적인 포스트를 다 장악을 한 겁니다 내부의 적들은 결정적인 포스트를 다 장악을 한 겁니다 내부의 적들은 결정적인 포스트를 다 장악을 한 겁니다